음 아들 아빠 언제 와? 아빠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아 토요일에 놀러 가기로 한 거 안 까먹었지? 아 당연하지 아빠가 최고로 좋은 데 데려가 줄게 넌 또 언제 찾아보냐 그 고민 내가 얘기를 해주지 어떻게 해요? 바로 이렇게 대규모 축구박람회부터 축구대회, 이벤트경기, 셀럽과 함께하는 축구토크 콘서트까지 당신이 원하는 축구의 모든 것 2023 월드풋볼 페스티벌에서 만나보세요